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살려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머신러닝의 기초부터 파이프라인까지 잡는 것까지 120시간의 커리큘럼 안에 배울 수 있고 업무에 투입되면 적게 될 문제를 재구성한 5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간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. 현업의 전문가들과 함께 머신러닝을 배우고 머신러닝과 함께 여러분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해보세요.